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 썸네일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실거주와 임대수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인데요 인근의 아파트 전용 면적 기준 입원 물건의 복층 주인 세대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약 9억에서 10억 정도의 시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 정도의 시세라면 지역에서도 괜찮은 입주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파트가 거주에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아파트에 투입해 안정감을 찾다보면 그만큼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와 수익의 기회는 사라진다고 보는 일인으로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물건으로 인근 비슷한 현황의 상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물건의 입지가 메인 진입도로에 있기에 1층의 상가 노출은 물론 수요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감정가 9억 원대에서 최저가 6억 원대로 주변의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보여지며 금매 시세를 보아도 이번 최저가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식의 건물로 가구의 배치도 원룸과 투룸의 배치 충분히 임대 수요에 맞는 월세 세팅이 가능해 보이네요 인근으로 실거래가를 살펴보니 이런 상가주택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있는 현황으로 보여지기에 추후 매도 부분에서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는 물건입니다 그럼 빠르게 오른 물건의 정보와 현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4757 물건종비는 글린주택 2013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80.95평 건물 면적은 145.24평이고 감정가는 9억 5,499만 9,200원 최저가는 70% 6억 6,849만 9,000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2월 26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4억 1천만원 평당 506만원 최저가 70% 금액 2억 8,700만원 평당 354만원의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5억 4,400평당 375만원 최저가 70% 기준 3억 8,000만원 평당 262만원의 금액이네요 건물 현황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물건의 후면 사진인데요 여기 전면으로도 2차선 도로 상가가 배치되어 있고 여기 후면으로도 생활도로와 접혀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도로를 접혀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1층은 주차장 2층 3층 구조동이랍니다 2룸 2가구 1룸 1가구의 배치이고 여기 4층 부분은 주인세대 3룸을 비롯해 1룸 1가구가 배치된 현황인데요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이 공간이 바로 주인세대 복층 다락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룸을 제외한 주인세대 3룸 면적만 놓고 보자면 전용 30평 이상은 되고 그리고 주변 인근으로 해서 공급 40평 정도의 아파트 시세가 약 9억에서 10억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 수익을 보시면서 넉넉한 실거주가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도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상가 전면이라 보시면 되고 2차선 15.5m 폭의 도로입니다 근생 1종 소매점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 주차공간은 총 6대가 배치되어 있네요 뒤쪽 생활도로도 폭은 8m가량 되기 때문에 전면과 후면 모두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층 도면입니다 2층과 3층 구조 동일하기 때문에 2층 도면으로 전체적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단실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거실 하나 방 두 개가 배치된 2룸의 구조 그리고 여기 중앙이 바로 원룸의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으로 해서는 거실을 기준으로 방 두 개가 배치된 2룸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2층과 3층 2룸 두 가구 원룸 한 가구의 층별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인 세대가 배치된 4층 도면입니다 4층 같은 경우는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방이 총 3개가 배치되어 있고 여기 전면 테라스 공간도 주인 세대가 단독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메리트라 볼 수 있고 여기 내부 계단을 이용해서 복층 다락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해서 원룸 한 가구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락 공간도 도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락은 이런 식으로 창이 많이 나져 있고 여기 다락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으로 해서 지도로 딱 보셔도 모두 비슷한 현황의 다가구 및 상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좀 더 축소해서 보시면 여기 전라북도 도청이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경찰청도 함께 배치가 된 현황이고 지도로 보셔도 거의 빈 토지 없이 상가주택이 꽉 들어찬 그런 입시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여기 서부 신시가지 아이파크 아파트가 약 9억에서 10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개매물 시세 때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물건 인근으로 해서 경매물건이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뒤쪽으로 해서 낙찰 사례가 한 건이 있습니다 여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1억 4,100만원이 잡혔었고 실제 2차기일 7억 9,800만원의 최저가에서 8억 2,300만원 낙찰이 이루어졌네요 감정가 대비 72%의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물건 참고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근으로 실거래가를 보시면 오늘 물건이 여기고 여기 바로 옆쪽으로 해서 21년 10월에 거래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로드뷰를 한 번 보시면 오늘 물건이 바로 여기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21년도에 6억 7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딱 봐도 우리가 흔히 아는 상가주택은 아니고 여기 1층 상가와 2층 주거만 가능한 그런 현황의 물건인데 6억 7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한 블럭 뒤쪽으로 해서 이 물건이 경매에 낙찰이 되었던 물건 그 바로 옆으로 해서 21년 4월 달에 10억 5천만원의 실거래가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도 8억 6천만원에 20년 1월 달에 실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럼 중개매물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 CU 편의점 바로 옆쪽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할 게 주변 아파트 시세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서부 신시가지 아이파크 가장 저렴한 물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 8억 5천만원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공급이 47평이고 아파트 전용 면적 36평형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이 4층 전체 면적 41.45평 원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30평 중반 정도의 전용 면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오늘 물건 상가주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 부분만 비교를 해보자면 충분히 이 정도의 면적은 나올 수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인근 상가주택 중개매물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CU 바로 옆쪽 건물이고 여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9억 3천만원의 거의 비슷한 양식입니다 1층에 상가가 배치되어 있고 거의 비슷하죠? 오늘 물건과 1층 상가 배치 9억 3천만원의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다만 토지 면적이나 옆면적에서는 좀 더 큰 현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옆쪽으로 가면 9억원에도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오늘 물건이 여기이고 바로 맞은편 쪽으로 해서도 10억 8천만원의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볼 거 없이 오늘 물건 인근으로 해서도 9억원 이상은 중개매물로 등록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의 예상 임대 수익 확인해 보시죠 먼저 1층 근린생활시설 상가는 월 70만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고 실제 조사된 임차인도 보증금 2천만원에 월 7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원룸이 3가구 배치되어 있고 월 25만원 총 75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되며 투룸 같은 경우는 45만원 4가구가 배치되어 있죠 총 월 180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복층 3룸은 실거주 하시고요 그래서 월 325만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 중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복층 3룸 다락 공간이 있는데 여기 402호입니다 402호가 보증금 1억 4천만원에 조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1층 상가 부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글리미트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근저당 설정일 2014년 1월달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는 4,500이야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감정가 9억 5,400만원은 실제 중계매물로 나온다면 충분히 이 정도 금액으로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70% 금액 6억 6,800만원은 금매물 시세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세보다는 확실히 저렴한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번 2차에서도 충분히 준비는 해볼 만한 그런 물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물건 임대수익용으로 물건을 보시는 분들께는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 전주 쪽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거나 전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임대수익과 실거주를 한 번에 가지고 가실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경매물건 의뢰는 가능하시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멤버십 회원이신 허허통제라님, 박소장 커피 한 잔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좀 더 많은 물건 소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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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